오늘은 부엉 용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포크라고 하시면 안 돼요 P로 시작하는 거는 돼지고기 F, fork입니다 찹스틱스 텅스 피러 스파츄러 스파츄러 바틀 오프너 와인 오프너 와인 오프너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chopping board or cutting board blender 스토우 스토우 마이크로웨이 마이크로웨이 레프리지 레이터 그치만 프리지 라고 더 많이 써요 디쉬 클럿 디쉬 클럿 or cloth 클럿 플라스틱 랩 플라스틱 랩 알루미늄 포일 or just foil 포일 러버 글러스 러버 글러스 끝 끝